강서구가 복지자원 가이드북, 강서복지 다이음을 발간하고 250부를 제작해 각동주민센터, 종합사회복지관, 관련시설 등에 배부했습니다. 이 책에는 강서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자원들이 분야별로 담겨 있습니다. 강서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지서비스, 프로그램 등 복지자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자원들의 정보를 통합한 가이드북을 제작했습니다. 강서복지 다이음에는 각 기관에서 마련한 다양한 복지자원들을 일자리, 주거, 일상생활,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등 9개 분야로 분류해 수록했습니다. 제작된 책자는 향후 강서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누구나 볼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.